제 수술 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한 달 반 차로 돌아온 강다희입니다. 소금 매장마다 다른데 A컵에서 D컵까지 올라갔습니다. D컵도 있었습니다. D컵까지 나온 거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D컵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듣자마자 잘못 나온 거 아니라면서 처음에는 다시 제달라고 했었는데 D컵이 맞다고 하시면서 챙겨주셨습니다. 처음에는 되게 딱딱하고 좀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고 또 촉감도 원래 제 가슴처럼 조금 물렁해진 상태예요. 절개는 가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. 절개 부위는 지금 어떠세요? 한 달 차 때 밑에 테이프 붙인 거 떼라고 말씀해주셨고 지금은 상처 치료 다니면서 회복 중입니다. 수술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주마다 방문했습니다. 사후관리를 받으니까 일단 심적으로 한 적이 되고 레이저 치료도 많이 받고 고주파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사후관리를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어요. 누웠다가 일어났다 하는 게 조금 불편감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운동하면 다음날 많이 뻐근하잖아요. 3일차까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 이후로는 좀 많이 편해졌고 3주차 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제 가슴처럼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. 가슴수술 전에는 확실히 좀 퍼진 옷이나 아니면 헐렁한 옷을 많이 입었었는데 지금은 딱 달라붙는 옷을 주로 입는 편이고 아니면 나시나 나시 원피스 그런 것도 많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아 네 기억나죠. 기억나죠? 너무 못생겼더라고요. 아예 없네요. 보는 거 같아요. 대박이야! 너무 다르죠? 옆모습이 최고. 옆모습이 확실히 달라. 네 확실히 이게 가슴 상영하다 보니까 약간 약간 이렇게 허리가 펴지게 됐어요. 운동하고 싶다 약간 그런 것도 좀 느껴지세요? 저 진짜 너무 운동하고 싶은데 진짜? 집 앞에 헬스장 너무 끊고 싶은데 이제 가슴수술을 했다 보니까 두세 달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직은 참고 있습니다. 자신감도 확실히 생기고 옷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자존감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가슴 작았을 때에는 진짜 확실히 너무 가리다 보니까 옷 입을 때도 핏이 안 살았는데 지금은 나시도 있고 또 가슴이 좀 부각되는 옷들을 많이 입다 보니까 계속 찍고 싶고 살 빠졌다는 소리 많이 듣고 소리가 더 잘록해 보인다 이 말도 많이 듣고 원래 제 가슴 같다 이 말도 많이 들었어요. 지금이 리즈 같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지금이 리즈 같다 네, 신뢰도 많이 갔고 또 설명도 제가 가슴수술에 대해서 아예 모르다 보니까 커지는 것만 알지 가슴수술 보형물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도 잘해주시고 관리도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처음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가슴수술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. 또 앞으로도 이제 상처 치료도 계속 하고 또 사후 관리도 계속 할 텐데 그때까지도 끝까지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 안녕 랩체를 하세요